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엽기적인 성착취 범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N번방 사건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 브리지 임팩트 성교육상담센터장이자 기독교 중독연구소 청소년분과위원 정혜민 목사님, 예원선교회 기독교 중독연구소 청소년분과위원 김디모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셨는데요. 일단 각자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목사님부터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지 임팩트라고 하는 청소년사역단체에서 성교육상담센터장을 맡고 있고 또 기독교 중독연구소에서 청소년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원선교회 대표 김디모대 목사고요. 그리고 정혜민 목사님과 같은 동 기독교 중독연구소에서 청소년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김디모대 목사입니다. 두 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일선에서 성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좀 도와오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천 세소만교회 김다정의 그루밍 사건도 있었고 우선은 엠범방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그루밍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조금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그 개요를 한번 좀 그루밍 사건이 뭔지 그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인천의 인천세소만교회라는 합동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단임 목사는 김영란 목사고요. 그리고 그 단임 목사의 아들 김다정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정 목사라는 목사가 중학교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애들을 10여 년에 걸쳐서 그루밍 성범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여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이 그루밍이라는 뜻이 길들이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있는 여자 학생한테 아이한테 성관계를 요구하면 당연히 누가 성관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절박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커서 너한테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서 용돈을 준다든지 그래서 호의적으로 계속 연애관계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성범죄를 이렇게 실행하게 된 그런 범죄 형태로 이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제보를 우리 정혜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교직에 계셨을 때 제자였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피해 여성이었죠. 그 피해 여성이 와서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문제제기를 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2단으로 몰고 그리고 피해자를 돕고 있는 정혜인 목사님까지도 오히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여기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사회의 영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범죄 행위와 악행을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회와 그리고 사회의 문제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에 오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일 나왔지 않습니까?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한번 지금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2018년 11월 달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건 2017년이었는데 처음에 드러난 건 2018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고소장도 제출했고 그래서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됐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제 나중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지금 실제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주요한 사건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2019년 안에는 이게 나타날 거다 나올 거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넘어가서 2월 달 안에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이제 3월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이제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를 했고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죠. 검찰의 어떤 요즘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슈가 됐던 이야기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상규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루밍 문제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차마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그런 어떤 범죄 사실들을 다 나열하기도 너무 좀 비참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N번방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N번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사방, N번방, 갓갓, 왓치맨 우리 좀 이따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건 계열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텔레그램은 찾아보니까 독일의 LLP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철벽 보안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텔레그램을 그렇게 많이 썼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단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통 텔레그램들을 좀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우선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N번방인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과거에 없었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갓갓이라는 사람이 처음 개설했다고 하죠. 정혜민 목사님 이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이번에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게 핫하게 굉장히 문제화가 됐지만 실은 이 N번방은 없던 게 갑자기 확 등장한 방은 아닙니다. 실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물론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1999년도에 이제 소라넷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됐어요. 사이트였죠? 네, 사이트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소라넷 사이트가 2016년 정도까지 폐쇄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성에 관련된 불법 촬영물들이 여기 안에서 유통됐었고요. 그래서 실은 이 소라넷에서 그래서 그것을 운영자였던 송모 씨가 지금 현재 이제 징역 4년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복역 중에 있고요. 근데 이 소라넷이 한번 그렇게 적발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쪽으로 싹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대표적인 몇 가지가 2018년도에 일간베스트 거기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흔히 일베라고 부르는 네, 그리고 이제 양진호 회장이죠. 위디스크로 지금의 그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위디스크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불법적으로 유통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크웹이라든지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발하면서 근데 그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이 됐었고요. 이제 이러면서 나타난 게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게 바로 텔레그램에서 운영됐던 N번방입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건요. 실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N번방을 안을 들여다보면요.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방이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갓갓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연 2018년 알려지기로는 7월달 정도에 이제 이거를 운영을 했다가 2019년 2월달에 돌연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갓갓 다음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왓치맨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왓치맨도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왓치맨이 실질적인 어떤 이용하고 이것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켈리라고 하는 켈리. 네.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했죠. 지금 쓰는 뭐 갓갓 왓치맨 켈리. 이건 다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명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디라서 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0대 회사원이었고 이제 신모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방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조주빈 씨 그 사람이 이제 박사. 이것은 M번방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태의 음란물 그 불법 음란물 방을 운영했던 이 박사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본인이 이 M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죠. M번방이랑 박사방은 다른 방인 거죠. 네. 근데 뭐 엄민이 말해서는 이게 다르긴 하지만 같은 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M 그 박사방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이게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각종 이제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 여기 안에서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됐다. 네. 성착취가 일어났다. 네. 결국 지금은 이제 박사방이라는 것만 드러났지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었던 적도 없고 네.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그런 어떤 에세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박사방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박사라는 게 최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법이 진짜 악질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피아동을 고르는 그 과정이나 그 어떤 영상을 찍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썼는데 포즈와 조폭들이 하는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맞아요. 네. 복사님이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운영 자체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반적인 그냥 야동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N번방 이러한 텔레그램 채팅방의 특징이 우리가 흔히 다운받아서 보곤 하는 야동과 포르노는 그 하나의 설정이죠.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N번방의 특성, 특징이 뭐냐. 실제 피해 아동, 청소년들,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가지고 가학적 성행위를 시키거나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트에 텔레그램 방에 채팅을 들어가려면 또 일반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 동시에 금액도 지불해야 됩니다. 금액을. 그렇죠. 그 정도의 영상을, 자극적인 영상을 즐길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현재 26만이라고 나왔지만 뭐 이제 중복된 사람들과 그런 걸 다 추려보면 뭐 2만에서 3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에 들어가려면 이미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이 로마 시대에 워낙 이성 간의 성행위에 무뎌지고 질린 사람들이 자극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서는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간도 하고 온갖 더 센 변태적인. 그렇죠. 변태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디즘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 사람들은 성중독에 가깝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제하고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다분히 의지적인 선택이지 어쩌다 한 번 호기심으로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게다가 아동 청소년까지 범죄 행위의 가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것은 명백한 범죄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 자들을 반드시 가려서 처벌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상물 자체도 사실은 너무 좀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상상을 추월하죠.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을 아동을 고르는 그 과정 수법도 굉장히 악랄하고 침일하고 교묘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실은 이 방송에서 지금 하는 이 친구는 제가 동의하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맡았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다른 성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여서 온갖 그 당시에 불법 촬영물을 이제 강제적으로 촬영을 당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이 가해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군대 가기 시작하면서 이 범죄가 이제 그쳤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내가 살만하다. 난 이제 제대로 좀 살아야겠다. 라고 했던 이 친구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스폰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자고 하니까 당연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응할 가치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서 이 연락을 피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이 연락을 자꾸 피하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네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친구들, 가족들에게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서운 마음에 만난 거죠. 실제로 이 친구가 강남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내역서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 친구한테 보여줬대요. 나는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제안에 응해라. 과시이네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수입이 철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혹여나 이런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생각하지 마라. 네가 신고해봤자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이 친구가 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꼭 바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뭐였냐면 저는 이게 참 악랄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 N번방 이번에 그 피해자들이 다른 어떤 뉴스에서 나와서 이제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상담했던 친구와 패턴이 아주 유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뒤에서 이런 행위를 몰래 했다는 것이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드러날까 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가해자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전에도 계속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저랑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쉬웠겠지만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점을 그 가해자들이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행히 이 친구는 신고를 했고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연락이나 그런 조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끊어졌지만 이외에도 약간 이런 위험에 빠질 뻔한 친구들을 이렇게 패턴을 가만히 보면 이 N번방 이번에 피해자들과 너무나도 그게 닮아있다. 유사하다. 네. 유사하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야, 피해자인 그 애들이 원래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N번방 피해자들을 보면 그 피해 여성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 가해자, 범죄를 저지른 주요 멤버들이 신상을 털었습니다. 그 피해 여성의 부모님, 그리고 지인들, 측근들, 집주소랑 연고지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만 봐도 이것은 실무직 공무원에 있는 어떤 행정 공무원이 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이렇게 신상을 디테일하게 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금 이들 중에는 정부 관료도 있다. 그리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8급 공무원이죠.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상대가 나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고 내 주변의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어리고 미성년자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점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 정서는 지금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공개하자. 열람자도 공개하자. 그리고 명단까지 다 공개하자. 강력 처벌하자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범죄죠. 이런 행위가. 우선은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내부의원 3명하고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의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신상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을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저는 피해자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우선주의. 여기에 있는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들 신상은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인권을 대입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야청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범죄나 성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일본의 그런 형법들을 가지고 온 지점이 많아서 유일하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 성범죄 처벌과 성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야청법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고 그리고 얄짜롭습니다. 신상을 전부 오픈하고 저는 이 26만이 일단 실제 숫자라면 실제 숫자라도 26만이 실제 숫자라고 가정하고 다 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처벌 수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왓치맨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왓치맨에 대한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 3월 19일에 검찰이 징역을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왓치맨이 저지른 범죄를 좀 찾아보니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약 9천 건을 유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형을 두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물론 조금 뒤에 안청법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최근에 법원의 인식 자체가 결국 선거는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의 인식 자체가 사회를 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관련 보도도 하나 나왔죠.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이거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3월 4일부터 13일 이 사이에 이제 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였냐면 SN에서 알게 된 14세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이 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타당한 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을 주면 좋을까 판사들한테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몇 년을 보기로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사형이지.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세형 고세형이라는 언어법에 없는 것 같고 최고형이 아마 10년이야죠? 그러니까 9년이 이제 9년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이 뭐였냐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년 6개월 1번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 10번이 9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객관식에 있는 보기에 절반 이상이 정말 10년도 안 되는 10년이 10번까지는 다 10년이 안 되는 거고 5년도 안 넘는 이 5년 7년도 안 되는 이 형량을 가지고 보기에다가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그 형량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을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도 여기 안에서 너무 형량을 낮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의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지금 M범방 그리고 이런 아동물을 음란물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성착취한 영상을 이렇게 한 저 사람들을 사용하자 우리 딥리모델 목사님처럼 사용하자 물리적인 거세가 필요하다 굉장히 심각한 것과 상관없이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여론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너무 간단하게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게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기사를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 그거죠. 선택지로 제시된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선고에 대한 적절한 부분들을 따지기 위해서 간혹 이런 설문조사들을 판사들 대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기가 10개 정도 있는데 10개 선택지 중에 5개 이상 거의 절반 정도가 형량이 너무 낮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판사들의 인식인가 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상당히 좀 집행하고 그 법을 판단하는 그 법률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이론적 판례가 아니라 네. 판례들을 보고 이미 규정돼 있는 형량과 형법에 의해서 근간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좀 사람다움의 법을 좀 법리적 판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까 우리 조미두 목사님께서 아까 왓츠맨이 3년 6개월 이제 구형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왓츠맨 말고도 켈리라고 하는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재판 중인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1심에서 얼마나 나왔냐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1년. 징역 1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나왔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항소심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 언제냐면 27일입니다. 27일 오전에 이게 잡혀 있고 지금 이것도 이런 상황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라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렇게 해봤자 운영자였던 송모 씨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조금 뒤에 말씀드릴 다크웹 다크웹 이 다크웹이 진짜 정말 어떻게 봐서 가장 악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크웹의 운영자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복역 지금 하고 있죠. 다크웹이라고 해서 혹시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다크웹이라는 거는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이죠.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IPT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에서 수사 공조를 해서 검거를 했는데 이용자가 334명이었대요. 그중에 검거가 된 한국인이 223명. 아 진짜? 아동 음란물 소지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4만 8,600여 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었다라는 거죠. 손 씨 판결문에 보면 손 씨가 소지하고 있던 그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 6개월 선고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접속자까지 모두 다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실명을 다 하고 징역 22년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1회 다운받아서 시청했는데도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많이 갭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과연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아청법이죠. 아청법. 이제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림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아청법 아청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청법 얘기하면서 그루밍 성범죄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청법의 빈틈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7월 16일 아청법 제8조가 개정이 됐는데 이를 두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6세 미만의 나이라는 문제와 입증 책임에 대한 논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목사님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한 사례로 설명을 들면은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묵을 곳이 없죠. 그래서 어떤 남성이 채팅방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남성 성인 남성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네가 묵는 대신 조건은 나와 섹스를 해야 된다. 그럼 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하라고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범죄 가담자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16세까지 미만이라는 이거에 입증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궁박한 처지에 놓였을 경우라는 이 문장의 워딩입니다. 사실 그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엄청난이합니다.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출한 친구가 궁박해서 가출한 건지 돈 때문에 가출한 건지 아니면 집안 폭력으로 가출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가출한 건지 여러 가지 케이스와 상황이 다르고 또 3만 원을 받았는데 그 3만 원이 아니라 금액이 수십만 원일 수도 있고 천 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궁박하다라는 그 워딩 하나만을 가지고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도 입증 책임 문제에서 그 개념을 나누잖아요. 대상 아동이라는 개념과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나누는 거 그럼 이제 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케이스 중에 3만 원을 받은 그러니까 그 마치 그런 어떤 거에 가담을 하게 된 그러면 처벌이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 공범 공범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본인이 또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얼마나 궁박한지까지도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역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의 실효성이 얼마큼까지 있느냐 물론 개정한 법이라고 해서 조금 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이와 상관없이 이때에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성관계가 있었으면 처음 그 학생이 본인이 동의하에 했다 할지라도 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동안도 항상 그 성범죄가 그 법안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를 더 얹어야 되는 지금 발생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소년이고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런 분별력의 문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오히려 그쪽 친구들에게 모든 걸 입증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대상 아동과 피해 아동 이렇게 나눈다는 지점이 사실 납득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청소년 개념 나누는 문제 16세라는 나이 이것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실은 저희 나이가 16세 예전에 13세 이렇게 했을 때는 실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거권에 나이를 주는 만 20세라든지 지금은 선거법 개정 나중에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나이까지 보호해 주는 성에 관련해서 그런 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고 그런데 미성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성년이냐면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자기 스스로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 사리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피해자 니네가 증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고 너무 이 끔찍한 일을 겪어서 이걸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들이 이것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게 되는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면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이 모든 자료를 다 해야 돼요. 핸드폰도 본인이 다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법에 이 구멍난 이 부분 때문에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법대로 해. 우리는 법대로 할게. 법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말을 더 할 수 있는 자꾸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문제는 계속해서 개정이 더 돼야 된다는 움직임들과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빈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우선 피해 아이들 대상으로 생각해도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좀 교육도 필요하겠다. 나도 저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단 관련 사약을 하다 보니까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이단들이 사회비들이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다. 내 아직까지 접근을 안 했을 때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좀 키우고 혹시 피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그렇고 딱 친구들이 피해 사례를 딱 만났을 때 뭔가 불라면 119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상황이? 저는 이 청소년 아이들의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에 관련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이걸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없다. 부족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남자 학생들에 관련된 한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피해 남자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피해 남자 학생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왔었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그러냐면요. SNS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을 통해서 일부러 야학 노출이 심한 그런 사진을 걸어놓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로 돈을 빼내려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계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 피해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렇게 텔이나 톡이나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사귀자 그러면서 자신의 노출 사진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여성이 아니죠. 가계정이죠. 거의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진 막 끌어와서 거기서도 불법 촬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 남자 아이들 또 더 어린 경우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피해 남자 학생 아이들한테 너의 성기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노출 사진, 얼굴 나온 노출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렇게 음란한 대화가 오가다가 그 노출 사진을 넘겨줘요. 그 넘겨받자마자 이 범죄자는 바로 금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그러니까 N번방의 남자판이죠. 그렇죠? N번방의 남자판입니다. 그러면서 금전하고 계좌번호까지 다 주면서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이러한 행위를 나와 한 사실 자체 그리고 네가 갑자기 본인이 유혹을 해놓고선 그 피해 남자 학생을 가해자로 몹니다. 네가 이런 사진들을 나한테 했으니 내가 널 되래? 경찰이 신고하겠다. 너희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그런데 아까도 정혜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부모님과 친구들과 그 찌끈 날한테 알려지는 게 가장 큰 덜미예요. 두렵죠. 두려운 부분.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금전 요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피해 학생한테는 고등학생한테 천만 원대, 백만 원대를 아르바이트해서 드라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N번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제가 이유열을 막론하고 걔를, 걔가 있는 방에 날 초대해라.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초대돼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오히려 걔한 가해자한테 가계정을 이용한? 경찰이 신고하겠다.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몰아붙이니까 걔가 딱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남자 학생 아이들이었잖아요. 이 피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친부모가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피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제3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대리해 줄 수 있는 경찰과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기관들,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고 또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움을 무조건 청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잘 돼 있나요? 이게 이 친구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잘 모르는. 맞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그 증거물을 다 지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랑 제가 이걸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그 남자 학생은 저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저를 차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도 저와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사건과 자기가 과거에 이걸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냥 지우고만 마음 먹어도 이게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피해 여성들 중에 신상이 지금 다 드러난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바꾸는 것까지 지금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피해자들이 좀 잘 회복할 수 있는 사후 대책 당장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어떤 지원도 받아야 될 거고 심리적인 상담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나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해보면요. 실은 이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사후 대책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실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일 때문에 피해를 당했고 그런 피해자들이 다시금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후 대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한 번 심리상담이라든지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사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성의 범죄를 처벌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하게 가해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이후에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각각의 기관 단체장들과 연합을 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실은 제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센터들을 항상 연결을 해줘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거기 갔을 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런 센터들이 몇 군데로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가서 약속을 잡고 하기가 참 어렵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이런 성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피해자가 뭐든지 센터에게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피해자 예방 교육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예방 교육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가해자도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라는 건 조금 폭넓게 뭐냐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N번방 피해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다양한 성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지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봤으면서도 침묵하셨다면 여러분은 가해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그런 내 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게 가르쳐야 되고요. 당사자한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무엇이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성에 대한 착취인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개념을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N번방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디모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남성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절대적인 피해자를 여성으로 물론 다수가 여성인 건 맞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했던 남성 위주의 사회가 지금 이런 병폐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다수가 여성이었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남성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피해자 가해자를 어떤 한 성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성, 젠더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인 것과 인식의 변화 이런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자의 중심의 교육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 그런데 그런 교육조차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게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허브가 되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심리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SNS에서 늘 항상 개인적으로 쓰는 게 키보드 아무리 두드린다고 이 사회와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단순히 분노,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일단 주선은 담아야 되는데 엎질러지기 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엔범방이나 박사방에서 돌았던 영상들이 이제 우리는 기사로만 좀 접했지만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개설자나 가담자, 열람자 이런 사람들의 좀 심리 상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디모델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측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주빈 신상 공개되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몇 가지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사이비전교 교주 같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운영 방식은 이미 많이 나왔지만 조폭 운영 방식 굉장히 자기 과시 욕이 좀 강하고 그 인터뷰도 사실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은 다 침묵을 했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시 욕이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디모델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이중성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단순히 변태성욕자적인 관점 그리고 성중독자적인 관점도 있지만 앞서 서두에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성담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사회병리적 현상의 하나로 본다면 조주빈을 포함해서 이 N번방에 들어가 있는 이와 유사한 방에 들어가 있는 특히 남성들이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억압받고 그리고 갑질에 눌려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러한 성적 대상, 폭력 대상으로 일삼아서 이 가학적 성행위와 사디즘을 통해서 그 본인들의 스트레스 욕구 충족을 위한, 풀기 위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연소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삼은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업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풀 데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에 와서 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애완견을 막 학대하고 팬다든지 그럼으로써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그 특정 대상한테, 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들한테 가해진 이 가학적 성행위들 중에는 단순히 그 사디즘이라고 일컫는 걸 통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 이상으로 변태 성행위 이상으로 상당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는 바로 그러한 정신적 압박감, 그리고 을들이 갑질당한 그런 것들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의 희생양을 삼아서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는 김리보대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풀이로 연약한 존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대상으로 여성 특별히 또 아동과 청소년을 선택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큰 문제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긴 했습니다.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요즘은 굉장히 여성들을 대하거나 남성들을 대할 때 서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은 N번방 사건만 놓고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을 굉장히 상품화하고 여성을 당연시하게 남성보다 아래에 두는 그래서 분풀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봤다고 하는 이 썩어있는 밑에 고인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뭐였냐면 이 조주빈 씨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악마, 본인 안에 있는 그 악마성 본인의 악마와 동일시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건 교묘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본인은 특별, 평범한 사람인데 본인 안에 있는 이런 악마적인 성향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많은 범죄 심리 하시는 분들이 기사를 내놓은 걸 보니까 이런 어떤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충동적인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노예를 삼아서 협박하고 이런 행위 안에는 충동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했던 거고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26만 명이건 2만 명이건 3만 명이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마 조주빈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내 안에도 저런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약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저는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젠더의식이 상실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가장 본연의 그런 가장 솔직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나온 것뿐이지. 저는 그걸 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명단 공개하면 나는 돈 내고 보지 않았는데 1번부터 8번방까지 있으면 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내고 봤지만 나는 돈 안 내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 자체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단순히 충동적으로 했다? 내가 이걸 모르고 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성중독자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범죄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래 너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고 그래서 너는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끊었겠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 사건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들한테 명백하게 다음번에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니네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어 라는 걸 따끔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절대로 이런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보기가 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상은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성범죄 관련된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막 더 악해지다 보면 이렇게 하다 걸려도 뭐 그냥 1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본보기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처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다음 세대에 관련된 사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좀 슬펐어요. 어쨌든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위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공감이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관련 사약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일단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 상황으로서 법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하라는 말 밖에는 스스로 스스로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루밍 성폭행 피해 여성들 사건에 뛰어들면서 같이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과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해였죠. 그래서 아청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도로 범죄자들 내리에 미성년 잘못 건드리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감옥 가는구나. 그러한 경각심만 심어준다면 연령을 높이고 처벌 강화를 강력하게 해서 엄벌에 처한다면 최소한 도로 적어도 미국이나 해외 사례들처럼 미성년 범죄에 있어서 미성년 성범죄에 있어서 여지없이 가차없이 강력하게 형벌을 내린다면 최소한 도로 지금 팽배에 있는 지금 텔레그램 밤범방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 머리에 뭐가 있냐면요. 나 이거 법대로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나 이거 그냥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삭제하면 그만이야. 날 어떻게 잡아? 그리고 날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해도 솜방망이야. 이런 일종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못 잡는다. 우리 안 잡힌다. 이게 그들을 유지했던 동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사건이 언론의 이슈화가 되고 뜨거운 감자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청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마음 놓고 물론 이게 강화가 된다고 이 범죄가 근절되거나 뿌리 뽑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줄어든 퍼센테이지에 포함돼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삶을 놔버리거나 아니면 삶이 망가졌을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헬조선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죠. 그런데 저는 앞에서 목사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친구들 중에 피해자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처음에 어찌됐건 어떤 의도였던 간에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음에 시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해도 어쩌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그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찌됐건 간에 그 어떤 피해, 피해 사실에 있어서 니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 그 가해자의 잘못인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네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굴을 숨기고 네가 숨어서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친구들 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저한테든 우리 목사님들한테든 언제든지 연락을 준다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선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싶다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도 말고 제발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두 분이 다음 세대 사역 계속해서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를 보면서 실제로 이 사건을 보고 있을 다음 세대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고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두 분이 좀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강력한 처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총체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회복의 시스템들도 필요하고 또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겠다 혹은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지 못한 말씀 중에 좀 추가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보통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성교육의 대상을 다음 세대로만 국한을 시키십니다. 근데 저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모든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은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쳐다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건 한국 사회 안의 성교육의 부재가 이런 끔찍한 이런 사건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뭐 N번방은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아휴 쟤네들 왜 저랬을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가해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서 기업이나 사회나 학교에서는 이미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먼저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이 교회가 먼저 바른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반드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저는 성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말씀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성담론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의 구조상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단임 목사입니다. 그 단임 목사들을 양성해내는 신학교에서 반드시 성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강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수진이 가급적이면 여성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인 목사님 같으신 분들을 통해서 좀 신학교의 목회자들한테 올바른 성담론, 성교육, 성경적인 성가치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신설되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의 또래잖아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뭔가 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마치 굉장히 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입 밖에도 그런 단어들을 잘 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같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간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꾹꾹 눌려있다가 막 터져나오는 거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우리 정혜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교육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교회들이 이제 꼭 그런 어떤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디모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중독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이런 교육들은 이제는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도 쓰셨어요. 저 이 책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토닥토닥 성교육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얘기했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라는 책인데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고 여러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좋게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이런 책들은 한 번 정도는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엽기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다 담기 어려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가해자 그리고 공모자, 가담자들 철저한 수사, 처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